토마토 홀리주 만들어볼게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토마토는 데친 토마토예요. 껍데기를 살짝 베껴준 토마토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데쳐서 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이 높아지고 껍질이 질겨지기 때문에 한번 데쳐서 껍질을 깐 다음에 갈아주시면 더 부드러워지게 갈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다 넣어주시고요. 올리브유 1큰술과 꿀은 기호껏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정말 체격 좋은 정유인 선수가 갈아준 토마토.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토마토 주스가 또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될 줄이야. 한번 맛을 느껴보시고 음. 너무 시험하나. 네. 또 훌륭해. 너무 맛있는데요? 그냥 토마토 주스인데요? 기대 이상인데. 올리브유가 들어간 것 같지 않나. 전혀 모르겠어요. 오늘 토마토 맛있는데요? 네. 3디까지 아주. 진맛에 올리브 맛이 나네요. 확실히 데치니까 또 단맛도 활성화되고 그래서요. 쫙쫙하고 맛있네요. 대조또 맛이 나네. 꿀맛도 나고. 정교수님들 맛있게 드셔? 네. 맛있습니다. 이게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 게 전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건데요. 왜냐하면 폐를 손상시키는 것은 산화를 시키면서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항산화 물질이 정말 제대로 된 거라면 폐 염증도 상당히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곤장을 만난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